한 부모 가족을 바라보는 국민의 인식 제구를 위해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5월 11일 한 부모 가족의 날로 보내고 있습니다. 한 부모 가족으로 삶을 꾸려나가는 이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건네고 있는 생명의 집. CPBC 뉴스에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수원 가톨릭대학교 갓등중창단 우비 회원들이 명동대성당에서 콘서트를 엽니다. 앞서 인천교구와 수원교구, 부산교구 등에서 공연을 펼친 갓등중창단 우비의 서울공연은 12일 오후 8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수도 성소자와 후원자를 연결하는 친교의 자리가 명동대성당 일대에 마련됩니다. 2023년 수도의 큰잔치, 좋기도 좋은 시골을 통해 성소자와 후원자를 모집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나볼 수 있을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0일 수요일 CPBC 뉴스입니다. 오늘은 한 부모 가족의 날입니다. 홀로 자녀를 키우는 이들 가운데는 미혼노부만이 아니라 미등록 체류 신분의 외국인 임산부들도 있는데요. 이들의 출산을 돕고 낙태 위험에 처한 아이들의 보금자리가 돼주고 있는 생명지킴이 현장을 윤재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상에 나온 지 한 달, 갓난아기가 엄마와 함께 머물고 있는 곳은 용인시 기운구에 있는 생명의 집입니다. 수원 성빈센트 특볼 자비의 수녀회가 운영하는 이곳은 태어난 지 5세부터 23개월까지 된 아기 12명의 보금자리입니다. 한국인 엄마 8명을 비롯해 베트남과 태국, 캄보디아, 필리핀 출신 엄마들에겐 친정과도 같은 곳입니다. 생명의 집에 들어오게 된 건 낙태 시기를 놓쳐서 혹은 가정폭력과 이혼, 미등록 체류자 신분 등으로 막다른 길에 내몰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생명의 집 수녀들의 도움으로 8개월 전 딸을 낳은 23살 미혼모 김모 씨는 그저 감사할 따름이라고 말합니다.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아무것도 모르다 보니까 막상 고민도 하고 두렵기도 했었는데 여기 수주님들, 선생님들 도와주셔서 같이 출산도 하고 아기도 여기서 계속 키우면서 어린이집도 다니고 또 이제 도움받아서 검정고시도 시험 봐서 합격하고 해서 지금은 좋은 것 같아요. 7년 전 한국에 들어온 베트남 출신 26살 타오 씨는 미등록 체류 상황에서 한국인 남자를 만나 임신을 했고 생명의 집을 통해 딸을 낳았습니다. 1년 8개월에 걸친 법적 다툼 끝에 아기가 한국 국적을 갖게 된 것이 꿈만 같습니다. 여기엔 생명의 집 후원자와 은인들의 물질적, 법률적 도움이 한몫을 했습니다. 생명의 집이 지자체에서 받는 보조금은 시설 운영비의 40% 정도, 나머지는 전적으로 후원금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의 집을 통해 출산한 후 실제 입양으로 이어지는 사례는 30% 정도의 끝입니다. 막상 출산을 하고 나면 내가 너무 아파서 얘기를 낳았고 또 나랑 똑같은 얘기가 세상 밖에 있는 걸 보니까 마음이 변화를 가는 엄마들이 많아요. 정말 자기가 태어나서 하는 일이 가장 잘한 일 같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키우는 엄마들은 사실 많아요. 아기가 태어날 날을 기다리고 있는 엄마, 가태어난 아기를 안고 있는 엄마들이 하루하루 나름의 사연을 꾸려가고 있는 곳,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 살리는 보금자리, 생명의 집입니다. CPBC 윤재선입니다. 이번에는 미혼모와 미등록 2주의 여성들의 출산 그리고 양육과 관련해서 법률 상담을 통해서 도움을 주고 계시는 법학 박사를 한 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인 생명의 집 이혁자 운영위원 모시고 스튜디오에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혁자입니다. 네. 지금 생명의 집 운영위원으로 계신데 어떻게 인연을 맺게 되셨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이 미혼모의 집이나 생명의 집이나 전혀 몰랐고요. 다만 제가 본명이 윤리했다고 같은 윤리했다 수녀님이 계신다고 해서 한 번 구경 갔어. 인연이 됐어요. 그러면서 아 이런 데가 있구나. 그때부터 알게 된 거죠. 네. 세례명이 또 이어준 인연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생명의 집은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이잖아요. 많은 이들에겐 미혼모의 집으로도 불리는데 그럴만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낙태 산화재한 그것 때문에 사실은 생명을 보호하자 이랬는데 중요한 건 엄마가 더 중요하죠. 아기를 위해서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2008년도에 이게 숨어서 있었던 건데 2008년도에 간동죄가 없어져요. 성적 결정권에 대해서 국가 개입할 수 없다. 그러면서부터 미혼모가 자신있게 드러날 수 있었죠. 그리고 자신있게 드러나면서 그때부터는 자유롭게 괜찮아 미혼모라도 이런 인식이 바꿔진 거죠. 국민들의 인식도.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미혼모의 집이구나. 이렇게 된 거죠. 지금 미혼모의 집으로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건네고 있는 생명의 집이기도 한데 우리 이혹자 운영위원님께서는 세례명으로 인연을 맺게 되셨고 또 법률적인 도움도 주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미혼모의 권리 보호뿐만이 아니라 태아의 입장에서도 우리가 태아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장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볼 시점인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요? 미혼모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아기가 있어야 되겠죠. 그럼 미혼모의 의무는 뭐예요? 아기에 대한 출생신고입니다. 그래서 이 출생신고를 아기를 위해서 우리 미혼모를 위해줘야 되고 그래서 출생신고를 할 의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미혼모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관심을 갖게 되죠. 네. 지금 미혼모에 대한 관심과 또 출생신고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나눠주고 계십니다. 태아의 권리를 존중하기 위해서는 태아가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이 잘 마련이 돼야 될 텐데 그 시작이 출생신고가 아닌가 싶어요. 생명의 집에서는 그런 일도 함께 좀 도와주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아기에 대한 존엄을 확인시켜야 되죠. 그 확인시키는 방법이 출생신고예요. 공적 확인. 이거를 미혼모들은 의무고 권리고 책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인 그걸 기울이고 있습니다. 관심을. 네. 또 법학 박사로서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실 것 같아요. 일단은 출생신고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장 시초이기 때문에. 네. 지금 생명의 집에는 미등록 체류 외국인 임산부 그리고 아기들도 많이 머물고 있는데 한국에서 태어나긴 했는데 어떤 법적인 보호나 또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이런 상황을 좀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의 가족 등록부. 그걸 다 올릴 수 있습니다. 외국인들도. 중요한 거는 올렸을 때 우리는 신고, 통지를 하게 돼 있어요. 그게 어디로 출입국관리사무소로 통지를 했는데 불법이면 바로 걸리죠. 그래서 그걸 못할 뿐이지 우리는 다 허용됩니다. 그게. 출생신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출생신고를 하면 통지해줘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시청이나 구청에서 출생신고 받음과 동시에 엄마가 불법인지 아닌지 통지를 해주면 바로 법적 조치를 취하죠. 그래서 못하는 거죠.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네.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여러 가지 재반 여건들이 마련되지 않기 때문에 또 혹은 추방이나 이런 이슈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불법 체류자이기 때문에 신고와 동시에 바로 법적 조치를 취해주죠. 그러니까 출생신고를 못합니다. 그것 때문에. 법적으로 허용이 돼 있지만 본인들이 그걸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안 되죠. 네. 그렇다면 입양이나 이런 쪽으로도 도움을 많이 주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사실은 헤어지게 되는 과정 같은 것들은 굉장히 힘들잖아요. 이런 입양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입양이 옛날 60년대에 우리가 혼혈화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인식하고 있기는 애기를 버리는 거로. 그런데 아닙니다. 이 미혼모들은 굉장히 갈등을 갖고 고민을 합니다. 10개월 동안 애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는 순간에 수십 번 바뀝니다. 마음이. 그리고 애기를 낳고 나서 또 바뀌고. 이러면서 이 아이에 대한 장례를 나는 어떡할 건가 고민을 하다가 생각하는 것이 이제 좋은 가정이 있다면 나보다 낫다면 나는 아프지만 보내겠다. 이런 생각들이죠. 그런데 우리 지금 우리는 그게 아니고 애기를 버렸어. 유튜브나 이런 데서 눈물팔이 하고 있죠. 아닙니다. 엄마들은 너무 괴롭습니다. 그래서 애기가 잘 돼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미혼모에 대한 애기들을 2018년부터는 입양을 못 시키고 전부 입양기관으로 보내게 돼 있습니다. 입양기관은 우리가 홀트나 중앙입양원 이런 데로 보내게 되면 여기서는 아이에 대한 모든 적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법적으로 아이들이 정식으로 입양을 하면 애기에 대한 모든 스토리가 있고 애기가 18살이 되면 자기 서류를 법원에서 볼 수 있어요. 아 나는 부모가 누구고 나는 왜 입양을 했고 이래서 그걸 아는데 그게 없이 그냥 입양기관을 통해서 또 다른 나라의 입양기관으로 다 가다 보면 거기서는 우리가 헤이그에서 아동을 그동안 보고했으니까 우리는 어느 정도 그거에 대한 혜택을 줘야 돼. 그게 이제 돈으로 계산이 되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아이들을 팔아먹는다. 이런 얘기가 되죠. 뭐 심하게는 얘기가 7천만 원 우리나라 아이들 같은 경우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가가 지금 2018년보다 완전 잘못되고 있다. 그리고 입양 미혼모들에 대한 그 친권 가장 기본권이잖아요. 이걸 말쇄시키고 있다.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지금 분노하고 있는데 현재도 이렇게 입양하기로 해서 4, 5년씩 아이들이 데리고 있습니다. 애착관계 형성이 됐고. 그런데도 지금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 정말 필요한 법적인 지원들이 좀 마련이 되어야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 역할을 생명의 집에서 우리 이혁자 운영위원님께서 실제로 해주고 계신 것 같아서 그나마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용인 생명의 집의 이혁자 운영위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원 가톨릭대학교 갓등중창단 오비. 지난해 32년 만에 첫 공연을 통해 감동의 무대를 선보였는데요. 오는 12일엔 서울대교구 주교조와 명동대성당에서 첫 공연을 펼칩니다. 지난 1990년 1집 앨범 내 발을 씻기신 예수를 발표한 갓등중창단 오비 회원들이 12일 오후 8시 명동대성당에서 예수님의 위로를 전하는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이날 무대는 앨범 내 발을 씻기신 예수 수록곡을 중심으로 펼쳐집니다. 음반 내 발을 씻기신 예수는 생활성과 대중화의 마중물이 되기도 했습니다. 30여 년이 흘러 사제로 각 분야의 전문가로 경륜이 느껴지는 이들이 갓등중창단 오비란 이름을 내걸고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갓등중창단 오비는 24일에는 수원 성남동 성당에서도 공연을 진행합니다. 이들은 앞서 지난 3월 10일 인천 송도 성김대건성당 콘서트를 시작으로 인천교구 중삼동성당, 수원교구 분당 성요한성당, 수원가톨릭대학교, 부산교구 중앙성당 등에서 공연을 펼쳤습니다. 국내 여러 수도회를 홍보하고 수도 성소자와 후원자들을 위한 나눔과 친교회 자리가 마련됩니다. 2023년 수도회 큰잔치, 좋기도 좋으시고가 홍보주일인 오는 21일 서울대교구 주교자 명동 대성당 일대에서 열립니다. 34개 수도회가 참여하는 수도회 큰잔치는 수도회 영성과 활동을 소개하는 코너와 함께 성소자와 후원자를 모집하는 시간으로 꾸며집니다. 참여 수도회들은 2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대성당 앞마당에서 부스를 설치하고 수도회가 마련한 물품 판매와 성소 상담이 이어집니다. 문화관인 코스트홀에서는 수도회 소개 영상이 상영되며 소성당에서는 수도회별 영성과 성소를 이야기하는 토크 콘서트가 오전과 오후 두 차례 마련됩니다. 또한 오후 3시부터는 대성당 마당 입구에서 버스킹도 열릴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CPBC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